어? 지금 작성은 좀 잘 돼? 아유, 똑같이 오마. 야, 현장 오지 마. 아, 어서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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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선생님 어디 가? 서장님이 쏘신다는데 같이 가. 됐습니다. 경찰도 아닌데 제가 거기 왜 갑니까? 아, 나 진짜 두뇌공조팀이잖아. 상까지 받아놓고 왜 이래? 분명히 그만둔다고 했을 텐데요.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지만. 아, 참. 이렇게 가면 아쉽잖아. 소름 끼치는 앙탈은 집어치우고 얼른 가서 부어라 마셔라나 하시지. 아이. 어이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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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어? 뭐야? 양 사장? 뭐 영상통화를 했지? 그 명사님. 잠깐만. 뭐야? 양 사장! 양 사장! 어? 조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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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가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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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주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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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찰청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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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열사장! 열사장! 맞지? 맞지, 좀비? 알았습니다. 좀비 정체. 내가 생각하는 거 그거 맞지? 맞습니다. 가져와. 좀비 잡으러. 오케이. 갑시다, 좀비 잡으러.